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말 잘 쉬고 계세요? 저는 어디 가고 있습니다. 어디 가는 건 이따 말씀드리고 아니 날씨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? 뭐야 먼지도 주중에 너무 심했다가 정말 심하더라고요. 이틀 전인가요? 그땐 중부지방 미세먼지 농도가 저 처음 봤는데 300이 넘어가더라고요. 매우 나쁨이 150 이렇게부터 매우 나쁨 시작인 것 같더니 실시간 미세먼지 상황 보는데 300이 넘길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저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300 넘어가는 건 처음 봤네. 매니저도 처음 봤지? 네. 그리고 이제 아침, 밤 이렇게는 좀 많이 쌀쌀하고 오전까지 그리고 이제 한 정오 12시, 낮 12시나 1시 정도 지나면서 조금 따뜻해졌다가 또 저녁 때 되면 또 싸늘해지고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디 가냐면요. 앨범 작업하러 갑니다. 또 멤버 다 모여서 태훈형, 재민형, 저 그리고 우재 이렇게 다 모여서 또 앨범 또 편곡하고 또 이제 계속, 계속 뭐 반복이에요. 새롭게 녹음했다가 또 뜯어 고쳤다가 다시 편곡했다가 각자 자기 파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습했다가 또 함께 다 모였다가 모여서 또 안 좋으면 또 다시 또 큰형님은 또 편곡 다시 하셨다가 여러 수정했다가 그냥 뭐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. 말씀드린 게 그냥 이제는 뭐 언제 내겠습니다. 이런 말씀보다 빨리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 말씀만 드릴게요. 또 열심히 작업해서 또 좋은 곡을 부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.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글쎄요. 이따가 밤에 또 영상을 하나 찍을까 아유 지금 신곡 생각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좀 여유가 없네요. 어쨌든 여러분들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. 아 완전 누워있는 것 같다구요? 완전 삐딱하게 각도를 하고 있습니다. 흐흐 자 여러분들 주말 시간 잘 보내세요. 안녕 안녕